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16년 6월 학평 가형 1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fx가 2보다 작을 때는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고요. x가 2보다 클 때는 x 마이너스 2로써 지금 최고창 계수가 1인 2차 함수 gx에 대하여 fx분의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 뭘 구하라? g5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네요. 자, 결론은 뭐예요? 저희 연속 조건을 만족하는 gx를 구하라는 문제죠. 그럼 같이 해볼게요. 그럼 일단은 fx는 2에서 명확하게 일단은 불연속인 상황이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이 fx분의 gx인데 일단 gx 자체는 원래가 실수 전체 연속이죠. 2차 함수니까. 그럼 결국에 이 나눈 꼴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려면 이 fx가 2에서 불연속이니까 이 전체도 2에서만 연속성을 만족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따라서 우리의 2에 대한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같으면 되겠다라고 가면 되겠죠.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다? 그 2에 대한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같아야 될 테니까 그걸 전부 다 써볼게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함수값을 써보면 f2분의 g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국엔 리미트 x가 2에 대한 극한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f2랑 보세요. 우리 fx가 2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우리가 2에 대한 실제로 작은 쪽 좌극한의 2에 대한 함수값이랑 같으니까 실제로 우리는 우극한만 계산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극한을 따질 때도 뭐다? 2에 대한 우극한만 따지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값과 이 값이 같으면 실수 전체 연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얘가 fx분의 gx가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값을 주어진 거 가지고 대입해 볼게요. 그럼 여기 f2는 뭐냐면 f2는 우리가 x가 2보다 작은 쪽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계산해 보면 4 빼기 8 더하기 5예요.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g2를 구할 건데 일단은 gx가 이제 뭔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gx를 위에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최고층 계수는 나와 있으니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다. 됐죠? 그래서 여기다 얼마를 집어넣은 거? 2를 집어넣은 거가 되겠다. 따라서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4 플러스 2a 더하기 b가 되겠죠. 괜찮죠? 이렇게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여기 극한 보내볼게요. 근데 여기서 극한 보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fx는 한번 직접 2보다 우극한이니까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x-2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어? 그런데 우리가 결국에 2에 대한 우극한을 집어넣는 순간 분모가 0이 돼버립니다. 됐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값이 이 값이랑 뭐해야지? 같아야지만 실수 전체 연속인데 결국에는 얘는 뭐예요? 어떤 값이 지금 존재하는 값이잖아요. 그럼 결국에 이 극한값이 이렇게 값으로 존재하려면 우리가 뭐해야 돼요?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어디로 간다? 0으로 가야겠죠. 됐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다가도 이 집어넣은 게 0이라는 얘기는 우리 gx란 건 뭐다? x-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식을 보고 곧바로 어떻게 가는 게 가장 좋냐면 아, gx를 최고창에서 1이니까 x-2에다가 나머지를 모르는 식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 위의 식도 좀 변해야겠죠? 위의 식도 우리가 어떻게 쓰는 게 좋겠어요? 아, 위의 식도 얘가 x-2에다가 x 더하기 k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은 거예요? 2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0이 되겠다. 그러니까 분자는 0이 돼버리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게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값은 0이 되네요. 됐죠? 결국 우리는 얘가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k만 구하면 gx가 완벽하게 나오겠다. 결국에는 여기다가 2에다가 우크 한 번에 쓰이고 약분하고요. 2를 보내면 얘는 2 더하기 k인데 결국엔 얘가 0이 되면 되겠다. 아,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구나. 됐죠? 자, 결국은 우리 뭐예요? gx를 구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gx는 결국 뭐가 된다? x-2 그리고 x-2가 되겠다. 즉 x-2의 제곱이 되겠네요. 됐죠? 따라서 우리 여기다 얼마를 집어넣으면 5를 집어넣으면 5 빼기 2, 3이니까 제곱이니까 9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구했고요. 결국 이 문제의 중요한 건 뭐예요?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같아야 되는데 함수값이란 건 어떤 값이 존재하니까 그 극한값이 구해봤더니 어, 분모가 0으로 가니? 우리가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x-2라는 인수를 gx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 식을 집어넣고 얘를 만족하는 값을 구했더니 우리 나머지 k 구했고요. k만 구하면 gx도 나오겠죠. 됐죠? 자, 그래서 만족하느다 얼마나 구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고가 으 으 으 be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